자, 김지현 교육생 도전하겠습니다. 미치도가 됐든 달라 진짜. 성큼성큼다. 걔는. 도전. 아니, 부담 가지 마. 끝까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 파이팅! 좋아. 좋습니다. 올라갑니다. 지현이. 미쳤다. 더 와봐. 더 와봐. 화이팅! 더 왔던. 다 왔어! 진짜 멋있다. 한번 봐, 한번 봐! 더 와봐. 고마워, 고마워! 멋있어. 파이팅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하나, 둘, 셋, 가자. 하나, 둘, 셋, 가자. 하나, 둘, 셋, 가자. 오케이. 가자. 오케이. 와, 진짜 대박. 진짜 멋지다. 잠시만, 나 근데 줄을 못 놓겠어. 잠시만, 엄마, 잠시만, 잠시만. 아, 넌 잠시만 기다려봐. 잠시만, 나 근데 줄을 못 놓겠어. 잠시만, 엄마, 잠시만, 잠시만. 아, 넌 잠시만 기다려봐. 와, 진짜 미치겠네. 와, 진짜 미치겠네. 와, 씨. 아, 씨. 와. 잠시만, 잠시만. 아, 넌 잠시만 기다려봐. 아, 잠시만. 포기, 포기. 아, 잠시만, 살살, 살살 내려봐요, 살살. 고소공포증 때문에. 아, 살살 내려줘요, 살살. 내리는 게 힘들어. 공포증 때문에. 아, 살살 내려줘요. 살살, 살살 내려봐요, 살살. 살살 내려줘요. 포기할 겁니까? 안 할 테니까 다 내려줘줘 봐. 자, 말씀하시죠. 손 놓으셔서. 두 손 다. 아, 내려줘봐. 두 손 다. 야,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올 수는 없는 애야. 이런 아이러니. 안 됩니다. 두 손 다 놓습니다, 두 손 다. 아, 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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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어. 자, 내려갑니다. 아, 난 이게 너무 무서웠어. 너무 무서웠어. 진짜 우리가. 야.